통통학교. 기린여고가 왜 통통학교야. 예고 중에 경쟁률이 제일 센데. 천재는 외국이든 한국이든 교육 환경을 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. 실력이 아쉬운 애들이나 긴장하는 거지. 나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싶은데 거기 가면 유명해질 수 있어요. 기린여고로 간다고? 해미, 네가? 이 정도면 기린여고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? 수풀삼 움직일 동, 수풀 움직이는 사나이. 송삼동이라고 합니다. 떨리지 않아? 아니, 전혀. 1287번 윤백희. 네. 1288번 고해미. 네. 시작하세요.